1%의 우정 최자의 싱글하우스는? 3층 단독주택, 고급 레스토랑부터 헬스장, 모금실, 이비적. . 힙합그룹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가 싱글하우스를 공개한다. . 최자는 7일 KBS 2TV 1%의 우정에 새 멤버로 출연해 자신이 살고 있는 3층 높이 단독주택을 오픈한다. . 주택 1층에는 헬스장을 방불케 하는 체력 단련실과 녹음실이 있어 눈길을 끈다. . 최자의 운동 공간에는 유산소, 운동 기구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도구가 다 갖춰져 있어 헬스장을 방불케 했다. . 게다가 이 녹음실에서 다이나믹 듀오의 명곡들이 탄생했다는 것. 2층에는 놀이방이 있었다. . 최자가 밤새워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. . 최자의 집에 방문한 스태프들은 이 놀이방을 보고 모두 감탄했다는 부문이다. . 3층은 레스토랑이었다. . . 완벽한 주방시설이 준비된 3층에는 국적 불문의 향신료 다수와 각양각색 시피들이 선반을 가득 메우고 있다. . . 최자는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기도 했다. . 최자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건강하게 먹는다며 독특한 레시피를 공개하는가 하면 재료 구하러 직접 낚시도 간다고 말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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